닥터스테판 2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새 닥터스테판이 20회가 됐습니다 20회 적지 않은 횟수죠 팜플렛을 20번 출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입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사표 수리를 안 했다고 하네요 지금 언론의 초점이죠 혼의자식 조선일보 6일자 보도죠 그때부터 언론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더니 최총장이 사임하고 또 검찰의 중간 간부도 사임하고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가 역풍을 맞았다 오늘 여야 3자 회담이 벌어지는데 그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원과 조선일보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정보원장 조선일보가 만든 작품이죠 공작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정부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 공안 라인이 가동됐죠 정의당이 김기춘 황교안 사퇴하라고 성명을 때렸는데 잘한 겁니다 당연하고요 지난 4월에 성검사 뇌물검사 사건으로 검찰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죠 그 권위를 살린 게 최동욱 검찰총장입니다 민주당 인사청문회에서 파도미라고 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했던 총장이죠 6월에 원세훈 전 정부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했죠 선거법 위반 적용에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권에서는 이때부터 최총장 손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허태열 비서실장 곽상도 정무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정무수석으로 바뀌었죠 다 공안통이죠 그 배경이 다름 아닌 최총장을 밀어내는 데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6일자 혼의아들 첫 보도로 시작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9월 7일에서 8일 최동욱 검찰총장을 만나서 사퇴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전화도 하고요 공직기관 감찰받으라고 그러나 최총장은 12일에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왔고 그 1시간 만에 사임했죠 박지원 민주당 전 대표의 말에 의하면 곽상도로부터 넘겨받은 파일을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부장검사 둘이 자주 전화로 연락을 한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대검에서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도 곽 전 민정수석과 정보원 2차장이 최총장 사찰한다고 공공연이 퍼졌다고도 하고요 지금 언론하고 인터넷에서 호의무사라는 말이 무지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총장이 사임하자 김윤상 대검 감찰일과장이 사임을 하면서 그 이유를 공개했는데요 검찰은 보통 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사는 한자는 다르지만 검을 쓰는 검사 무사라는 비유를 쓰는데 진심으로 검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사임의 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서울지검 서부지구 평검사들의 회의에서도 최총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죠 여기에 이제 움찔했죠 청와대가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금은 혼의 아들 유전자 정보 확인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죠 검찰 중간 간부 평검사들 반발하니까 그리고 언론 민심의 반대 여론이 상당하니까 움찔한 거죠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람을 죽도록 두들겨 패고 등에 비수박은 상태에서 이제 네가 왜 맞게 됐는지 알아보자 하는 것과 같다 평검사들 중간 간부들이 반발하자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혼의 아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그 정보 출처가 정보원이라는 이야기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했고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정보원이랑 청와대가 만들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정보원의 공작이라는 게 상식이죠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바꿨죠 허텔에서 김기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남재준의 입김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다 그 부류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결심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죠 선친 박정희 대통령이 20세기 유신 독재를 했다면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이 21세기 신유신 독재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부터 시작되는 그 공안 분위기 아주 음음합니다 파시오 독재로 회개하려고 하는 조짐이 뚜렷하고요 이번에 최총장 건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기춘 남재준 조선일보라는 공작 라인하고 그 다음에 김기춘 홍경식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공안 라인 다 공안검사 통이죠 공통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만사 공통이다 요즘 그런 말도 합니다 만사가 공안들로 통한다라는 뜻인데 이명박 시절에는 그 만사 형통이란 말이 있었죠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 이상득 통해서 단순히 된다는 의미에서 만사 형통 지금은 만사 공통 이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박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쓰던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갈수록 박정희 대통령을 닮아가니까 박통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안통을 줄여서 공통을 하면 지금 청와대는 박통과 공통이 있는 거죠 박통과 공통이 지금 온 나라를 유신 파쇼 시절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이고 길이에요 지금의 촛불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장애투쟁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경제 민생이 어렵잖아요 남북관계 북남관계도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좀 벗어난 정도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의 기로에서 박통이 선택한 길이 공통이고 박통과 공통이 지금 공안전국, 공안탄압 신메카시즘, 마녀사냥의 광풍으로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좀 귀태스럽기도 해요 알죠? 귀태 귀신 자식이란 말인데 선친도 귀태고 선친을 가르친 일본인도 귀태고 그런 얘기죠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 박통을 이윤 새로운 박통이 아주 귀태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 총장이 대응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최 총장 단순히 인품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수환이 있어요 이번에 조선일보를 다룰 때 조선일보가 혼혜자식 보도했는데 이를테면 형사민사 고소하겠다 이랬으면 걸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소하면 그 소송을 검찰에서 진행하잖아요 검찰총장 휘하에서 진행하는데 또 큰 소리로 맞대응했으면 또 좀 달랐어요 이런 거죠 모양이 우리가 산책을 가는데 어떤 집에서 개가 짖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개를 보고 큰 소리를 치면 개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내용보다도 표현 본질보다도 현상을 많이 봐요 조선일보로 싸우는 검찰총장 모습 그러면 이전 툭으로 보고 아니템 굴툭이 연기나나 조선일보는 이미 똥물을 뒤집어쓴 개예요 또는 병에 걸린 광견이에요 수국 골통들 빼고 아니 수국 골통들도 조선일보 기사는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뿐인 거죠 세상 사람도 조선일보 안 믿죠 근데 그 조선일보고 큰 목소리를 싸우는 그 모양이 안 좋은 건데 최총장이 이번에 아주 세련되게 절제된 모습으로 거의 미소로 응대했어요 언제나 사진을 보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담담한 모습이죠 12일 날 정정보도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형사 민사 소송이 아니고 정정보도 해달라 점잖은 대응이죠 그런데 초반에는 좀 더 미온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혹을 좀 가졌지 혹시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일보가 가진 폐를 좀 더 보려고 그랬다 이게 최총장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 내리니까 유례없는 일이죠 그러자 바로 한 시간 만에 사퇴했죠 그 사임을 발표하는 자리에 간부들이 모여 있는데 인터넷에 그 사진을 보면 발표한 뒤에 이제 최총장이 떠나는 모습이에요 미소 지으면서 그런데 그 간부들 대화 한가운데 바로 누가 있냐면 김윤상 감찰제 1과장이 있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이 주목을 끄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김과장의 사퇴의 변을 보면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법무부를 세련되게 비판하고 있죠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찰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말하는 거죠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 황교안이죠 좋게 보네요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 김기춘, 홍경식 청와리를 말합니다 남재준 정부원장도 포함되죠 다시 얘기하면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이 정도 비판했으면 물러나야 돼요 검찰에서 감찰과장이 이 정도 얘기하고 사임했을 때는 김기춘, 홍경식, 남재준 다 물러나야 돼요 보통 좋은 사람들은 미련 없이 물러나는데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죠 총장의 엄호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온 선열낭자한 내 행정 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총장, 검찰총장, 최총장 말이고요 우리 김윤상 감찰과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최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최총장의 호위무사였다는 그 사실을 긍지로 삼겠다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에요 이래서 호위무사가 완전 유행화됐어요 셋째, 아들, 딸이 커서 역사 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주 인간적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어요 그때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댑니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이쁘게 봐주라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도 재밌어요 학도병의 선열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이 사람이 역사관을 볼 수 있죠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권력의 음산한 공포, 이게 파시즘입니다 유신 독재의 망령이 지금 떠들고 있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딸이 좀 급하게 쓴 것 같아요 교정이 안 됐죠 단 하나밖에 없으면 아들이나 또는 딸인데 어쨌든 Enemy of State 영화죠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바려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영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 영화는 많이 봤죠 마지막 말도 멋있어요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 나갈 것이다 감찰과장이라면 이 정도 기계는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감찰과장이 되기도 했고 마치 삼국주에서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홀로 뛰어들어서 전투를 벌이는 조자룡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제 평검사들이 나섰죠 다 이거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검찰이 이 정도 움직인다고 그러면 청와대도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됐고요 검찰 내에서의 반발의 분위기가 더 확산된다면 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야말로 또 정권을 버티는 기둥이거든요 지금은 예전처럼 우이쿠데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6월 항쟁 이후로는 우이쿠데타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보원하고 검찰 이게 양대 권력기관인데 정보원이 지금 초토화됐죠 내란은 뭐 조작사건까지 터트렸지만 국민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안 믿죠 누가 장교 병사 한 명 없고 총 한 자루 사제폭탄 한 개 나오지 않은 5월 12일 모임 이후 후속 모임이 없는 이른바 내란은 뭐를 누가 믿겠어요 다른 나라 언론들도 믿지 않습니다 엠네스트에서 우려하는 비판 성명 나왔죠 보수적인 엠네스트조차 그런 조건에서 이제 검찰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에 무리수를 띄워가지고 최총장 밀어내다가 크게 역풍을 맞은 꼴입니다 지금 당장 그 3자 회담을 할 때도 모양새가 구겼죠 박근혜 대통령 박통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로 상대할 때 매우 껄끄러운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독립을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본인 손으로 임명한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되지도 않은 혼의 아들 건으로 가지고 온갖 감찰 지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혼의 자식 얘기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 발근하면서 유전자 조사받겠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혼의 자식 루머 수준의 기사인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감찰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 이중잣대 거기에 무슨 원칙과 신뢰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지금 보수 언론들도 김기춘 비서실장 찍고 있어요 아직 그 사표 수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일인데 오늘부터 감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에서 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채동욱 검찰총장의 미소 아주 인상적이어서 어디서 봤나 했더니 미륵보살이 아니라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 이미지 검색해보면 묘하게 그 채동욱 총장의 미소고 미륵보살 방가상의 미소하고 비슷해요 해탈의 미소 자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입니다 그 이미지만으로도 진실을 가려볼 수가 있어요 얼굴 표정에 미묘한 그 부분을 보고 그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그걸 가려보는 것을 모티브로 삼은 미국 드라마도 있는데 근데 그 최총장이 매우 여유가 있어요 조선일보로 상대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어요 미친개가 짓을 때 미소로 응대하는 미친개의 강을 미소의 유로 제압하는 거죠 예로부터 외유내강이라고 해서 최총장 같은 스타일을 평가를 했죠 그런데 강을 이기는 게 유예예요 이게 도교적인 철학인데 불을 끄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은 어떤 거냐면 지난 8월 말에 이른바 내라는 조작사건을 터뜨리고 통합진보당의 입에 재갈을 물린 뒤에 촛불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면 이제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통치를 이어가는 이런 흐름인데 최총장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완전히 헝클어진 거죠 스텝이 꼬였어요 내라는 조작사건도 준비가 안 된 것을 서둘러 터뜨리다가 스텝이 꼬이고 최총장권도 공작이 마치 성공한 듯 보여서 사임까지 했는데 감찰과장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또 최총장이 아주 세련되게 대응하면서 스텝이 꼬였어요 계속 꼬이고 있어요 욕품을 맞췄죠 하노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패션 스텝을 밟았는데 워킹이라고 그러죠 근데 꼬였어요 그것도 안 밟았어야 돼 지난 회에서도 얘기했듯이 독일 메르켈 총리가 다른 나라 순방할 때마다 독일 전통우상 입고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일 민족국가 유구한 역사성 민족성이 중요하니까 때로는 그것이 좋아볼 수는 있어도 패션쇼까지 나와서 워킹하고 이게 일국의 수반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스텝이 꼬이고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한 발 더 내딛는 것 같지만 이미 진리는 오류로 변하고 만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추어예요 첫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정권도 많이 잡아봤고 박 대통령 경험도 많은데 실수가 좀 작고 있어요 다 욕심이 앞서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민심을 두려워하고 그 민심의 의거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머릿속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민심을 조작하려고 하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미 21세기 인터넷 시대, SNS 시대, 광명한 시대인데 매우 어리석게 나오다가 된통 당하고 있는 모양이죠 민주당이 3자회담을 받았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결국 3자회담 받았는데 최총장 사표는 수리 안 했다 청와대 보도 듣고 민주당 안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죠 그 격론이 말해주듯이 김한길 대표의 3자회담 수락 참여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매우 굴욕적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야 정상인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까지 3자회담으로 그것도 국회에서 이건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여야 정쟁의 산물이다 여당 야당의 대립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쪽을 아우르면서 중재하는 거다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하라 이렇게 다독거리는 모습 그런 모양인 거죠 이런 회담 형식은 철저하게 굴욕이죠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우리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지금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거 정보원이 만든 거 아니에요 유권자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보원이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에 비유해서 12.19 부정선거라고 하고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교해서 정보원 게이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최종 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빠지겠다는 거죠 이걸 용인하고 시작하는 회담입니다 3자회담은 이 정도 따내려고 그 장외투쟁을 했다면 기가 막힌 거지요 다시는 장외투쟁 못합니다 한마디로 김한길은 박근혜의 상대가 안 된다 박근혜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 이런 리더를 가진 민주당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부각되는 것이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거죠 사실 안철수도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간철수라고 해서 가만 보고 있다 또 돌다리 두들기다가 부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장집도 떠나고 그 이전에 윤효준 떠난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한길 민주당이 워낙 못하니까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그 통합진보당 진보당을 그 대안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건 공안당국이 보안법과 정보원이 나서서 두들겨 패고 있는 거죠 이게 남콜의 전근대적인 정치구조입니다 여전히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그 구현인 보안법과 정보원으로 진보 세력이 압살당하고 있는 거죠 그 수구정권이 진보 세력을 압살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렵기 때문인 거죠 진보 세력이 집권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 진보 세력의 집권도 두렵지만 궁극적으로 당면에서 그 진보 세력과 수구 세력이 야권 연대하는 것을 못지않게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에 쇠기를 박으려고 최근에 내란 음모 사건도 조작하고 작년에 종북 세력 척결 마녀사냥 소동도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진보당도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원칙적이면서도 융통성 있게 인기응변을 잘하면서 대중의 수준과 정서에 맞는 다양한 성명 실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민주당도 야권 연대 쇠기를 박으려고 하는 수구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오히려 야권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잠시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마이너스가 좀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플러스가 되고 진정한 야권 연대 진보당은 현재 어떤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앞설 수가 없어요 당장 박근혜 대통령 하야 하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 해야 되는데 강력한 후보 민주당 후보 아니겠어요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진보당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보당이 어려울 때 야권 연대를 하면서 같이 문매를 좀 맞아주면서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민주당이 부족한 게 참 많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의리가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민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자칭 의회주의자 이건 역사적으로 기회주의자의 별명이에요 김한길 대표 기어코 3자회담 나가는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뻔히 보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미래가 정말 어두운 거거든요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문재인 의원이 체포동의안 기권 던졌잖아요 소신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면 정의당이 정말 반성해야 돼요 체포동의안 찬성했죠 물론 제명안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일면 찬성 일면 반대 이게 변증법적인 게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통합진보당에서 나가서 진보정의당 만들고 그 진보자 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나가고 노선상에서 변화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도리 정치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조금만 역사의식이 있고 민주적인 원칙이 확고하다면 지금의 내란은 조작사건이라든지 이게 다 파쇼적인 공안 탄압이라는 거 유신독재로의 회귀 움직임이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총장 사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의당 진보당과 다르다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어보려고 하는 얕은 수작인데 그런 꼼수로는 민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정의당은 그래도 제명안에 반대라는 입장이라고 뚜렷하지 민주당은 그게 없어 내부 또 경로냐 그런데 어쨌든 김학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가 기회주의적이다 보니까 조경태 의원 헛소리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맨날 경로만 버리고 결과는 우경으로 계량으로 타협으로 군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걱정됩니다 민주당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김학일 체제 퇴진하고 문재인 비대위 체계가 유일한 답이 아닐까 그거 아니면 민주당 해산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소풍이라는 조직사건도 터졌습니다 RO 산악기 모임과 유사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에서 터뜨렸죠 한 100여 명 정도 된다는 단체인데요 이유는 세 가지인데 내용은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자는 얘기거든요 이름도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 소풍 뭐 이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창설 시기예요 2004년 이게 이른바 RO 산악회 이번에 내라는 조직사건의 이름이죠 이름도 희한해요 RO 혁명조직이 혁명조직을 이름으로 하고 RO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그걸 RO 이래가지고 그것도 희한해 RO 영화가 연상되는데 아 희한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산악회입니다 산악회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아 산도 많고 등산 모임도 많은데 편의상 RO라고 합시다 그 RO 모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RO 모임도 2004년에 창설됐거든요 두 번째는 이 소풍이라는 조직이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RO 모임이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유지하고 있는 거하고 유사하다 이런 거죠 정말 대단한 근거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법정에서 다 깨져요 지금 재판부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경찰은 이 정도죠 재판부는 그래도 21세기에 있는데 경찰, 정보원 이런 것들은 20세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결정타는 바람이에요 소풍의 풍자가 바람풍자인데 그걸 알아오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5월 10일 곤지암 회합에서 이석기 의원이 참가자 중에 누가 한 명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10분 만에 회의를 해산하면서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때는 바람처럼 모이시라 그 바람하고 연결시켰어요 정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수많은 조직사건을 봤지만 인류 역사상 이런 식의 조작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엮으면 안 걸릴 단체가 없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정책 공청회를 여는데 5대 권력별로 실시한다는 기사입니다 2010년에는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5대 권력별로 진행한다는 기사도 나오네요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설명하는데도 5대 권력별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5대 권력 140개 단위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서울시도 그러면 구속해야죠 오세훈 박원순 박원순은 구속하고 싶겠지만 오세훈은 그렇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시한합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를 6대 권력으로 했네요 더한 대체로 남동지구가 하나 더 특이하게 들어가요 동서남북에 중부 이렇게 들어가서 5대 권력인데 남동지구 이렇게 해서 6대 권력이에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아슬아슬하게 피했네요 정말 이거 한심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경찰청까지도 이렇게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지금 경쟁적으로 메워달리는 모습이죠 공안정국 조성의 조직사건을 만들어서 터뜨려가지고 공안정국을 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랜만에도 범인년 지도부 남은 실무자까지 싹 잡아들였죠 사실 범인년은 상징적인 수준의 단체예요 다시 말해서 정부의 위협이 되지 않죠 그런데도 잡아들였어요 이른바 아로 조직사건 그리고 소풍 그 전에 평통사하고 민권년대 왕재산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공안탄암의 조짐이 보였는데 지금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이른바 아로 사건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증거불충분 상태죠 총 한 자루 폭탄 한 개 사제폭탄까지도 발견된 게 없죠 간첩사건이라고 하면 무전기 난수표 딸라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나왔죠 달러는 나오긴 나왔는데 한 600달러 정도 나왔죠 내라는 물을 조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달러죠 루브라가 1만 단위가 넘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3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네요 1억이 넘는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갚아야 될 돈이라고 하니까 또 병사 한 명 장교 한 명 없는 그런 내라는 쿠데타죠 차베스의 좌이 쿠데타 유명하죠 1만 명이 동원됐어요 군인들만 그런데 남코리아는 베네수엘라보다 더 군대 경찰 정보망이 조밀하고 막강한데 병사 장교 한 명 없고 총 폭탄 한 개 없는 내란은 뭐 쿠데타은 뭐죠 내란이라는 게 쿠데타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쿠데타 하면 누가 믿겠어요 내란은 뭐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북을 등에 업고 했다라고 하는데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가 미국을 등에 업고 한 거예요 그래도 군대 없이 됐어요 군대 많이 더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RO 조직을 내란 쿠데타 음모라고 해서 조작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병사 군인 총폭탄 이런 거 끼워 넣었어야 돼요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터진 거죠 왜냐하면 그 프락치가 이제 뭐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RO에서 눈치를 챙겨갔다든지 이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또 그리고 하반기에 최총장을 날리고 국정감사라든지 재보선이 이렇게 되니까 정보원에서 급했던 거예요 네 촛불은 타오르지 정치 일정은 다가오지 그런데 프락치가 연락도 저리지 이렇게 되니까 급하게 터뜨린 거죠 그래서 막 띄엄띄엄 잡아들이고 수사할 때 전부 다 묵비하고 정보원 수사 검찰 조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통과 의뢰예요 지금부터 잡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재판은 적어도 정보원 경찰과 달리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라든지 그냥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든지 낮은 형량을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내라는 쿠데타운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터뜨렸는데 나중에 실제로 실형받는 사람 몇 명 안 되면 박정권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정보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두삼이 되면서 해프닝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보원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도 모르고 정보원이 한 건 했으니까 경찰청도 한 건 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터뜨린 사건이 소풍이거든요 참 한심합니다 결국 박정권이 공안 탄압에 매달리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더욱 총장을 밀어내고 검찰을 장악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간부 편검사 반발 역풍에 움찔하고 박정권, 김기춘, 남재준 요란하게 움직이지만 준비가 안 되면 아마추어적인 모습입니다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원래 고수는 한 방에 끝내죠 거기다가 이제 개성공단 정상화 오늘 대거 개성으로 갔죠 곧 25일에 30일 이상가족 상봉 금강산에 이뤄지고 개성 문제에 금강산 문제를 연계시킨 건 남이에요 개성 문제에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연계시킨 건 북이에요 김양건 비서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데도 앞장섰지만 다시 정상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죠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 남해와서 그거 알렸죠 자칫 이른바 아로 사건 잘못 키우거나 북과 연계 함부로 짓게 되면 개성공단 정상화 이상가족 상봉 다 날아가는 거죠 또는 지난해에서 강조한 서해오도 점령으로 시작되는 통일대전 1단계 그때는 재정폭탄 3300조도 터져가지고 남경제체제가 통째로 날아간다고 했죠 시리아 등 중동정세에 봐서 북이 유대자본제국주의연합사를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제한핵전 터뜨린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핵전 3단계가 시작되면 이거는 미제 세계폐권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폐권까지도 깨져버리는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공안당국이 이런 정세도 모르고 하룩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애들처럼 눈앞의 것에 급급해서 함부로 조직사건 조작에 날뛰고 있는데 그러다가 벼락 맞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리아 반도 정세는 2013년 특히 매우 아슬아슬한데 북이 신년사에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창조의 상징으로 마식용 스키장 건설 연말까지 다그치고 있고요 수많은 경제 건설상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의 말을 빌리면 지난 10년간의 변화보다 지난 1년간의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에 맞춰서 변혁도 극동과 중동에서 거창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최대의 평화의 대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67년 이전 국경으로 회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 정도 그 수준의 극동에서의 성과라는 것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 또는 평화체제 수립 북일관계 정상화 북남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이게 이제 말로 안 되면 이제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통일대전 제한핵전을 말하죠 매우 무서운 일이죠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살상되고 엄청난 재산이 파괴되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수구 세력은 공안당국은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소풍 사건도 통합진보당 당원이 포함된 사건으로 그걸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아로 조작 사건의 칼끝도 통합진보당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소풍 사건도 통합진보당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보세력의 중심이 진보정당이고 진보정당을 치는 게 진보세력을 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을 깨면 개혁정당, 민주당도 약화된다는 걸 아는 거죠 사실 그 민중들은 쉽게 생각해요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범민주세력이라고 봐요 실제로 그렇고요 민주세력 안에 진보정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진보당이 있고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 당이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1980년 6월 항쟁에 학생운동을 했던 그때는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었죠 지금은 노동운동이 중심에 있는데 그 학생운동 출신들이 진보당과 민주당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학생운동 출신 중에 감옥을 갔다 오거나 특히 공장, 농장,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 출세나 타협을 거부하고 진정으로 민중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진보당 당원을 이루고 있고요 그때 대체로 총학생장 출신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보좌관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다 철저하게 투쟁하고 민중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진보당에 있고 그거와는 좀 달랐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통하는 점이 많죠 그래서인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자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당의 인기도 당시에는 이제 민주노동당이죠 인기도 함께 떨어졌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정동용 후보 지지율과 함께 권영길 후보 지지율도 떨어진 게 바로 그런 사례죠 8월 말 미국에서 쏜 정찰 위성이 UFO의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합니다 8월 28일 보도에 델타 4 헤비 발사 소식만 있고 이후 소식이 없죠 대대적으로 발사했는데 성공했다 뭐했다 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건 격치됐다고 봐야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파괴됐다고 보도하죠 UFO에 의해서 파괴됐다 아예 어디서 온 UFO다 이렇게 알리는 방송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UFO에 의해서 델타 4 헤비가 파괴됐다 물론 UFO는 북의 특수위원 비행체를 말하는 거죠 2011년 1월 달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8월 28일은 북의 청년절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1920년대 후반에 길림에서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한 날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북은 청년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8월 15일 지나서 8월 말쯤에는 하반기 전국의 흐름을 좌우할 그런 수두를 쓸 때죠 남에서는 이른바 아로내라는 조직사건을 조작했고요 북에서는 미 정철 위성을 파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은 공안탄압 북은 보이지 않는 전쟁 이렇게 선택한 거죠 미국 콜로라도 지역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는데요 만약 이게 기후무기라면 기후무기는 지금 사실 상식이죠 지금 한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북의 홍수 가문 피해 미국의 기후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설득력 있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적인 재앙들은 그 보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북이 미국으로야금 중동 극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북의 그 최첨단 무장력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727 열병식 때 화성 13호 화성 10호만이 아니라 무인 헬기 무인비행기 광전자포 전차 아메리슘 기관총 핵배낭 하여튼 북이 이런 막강한 무장력 외에도 무엇보다도 군대와 인민의 결의 북의 표현들을 하면 불폐의 군력과 일심단결의 위려 누가 이 말을 틀렸다고 부정하겠습니까 소장님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얘기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일본이 위성을 발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8월 27일 날 쏠라고 하다가 고장 때문에 못 쏘고 이틀 전에 딱 한 번 하고요 9월 3일 날 이스라엘이 지중해 쪽인가 해서 미사일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유격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이 러시아에서 유격을 했다고 최근 보도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나 기후무기도 2011년부터 미국에서 홍수라든지 토네이도 산불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무기라는 것이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동 시리아전이 일단락돼야 된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동 문제가 풀려야 극동도 풀릴 수 있고요 극동은 역시 북미가 중심입니다 군사 문제 북미는 이른바 1.5 트랙까지 갔다가 정지된 상태죠 킹 특사 방북이 취소되면서 그때 중국의 우다웨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상 3차의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좀 짜증내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짜증을 내야 돼요 북에 짜증 내봐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리아전 이른바 아루 내란 업무 조작 사건 때문에 오히려 북 최고 리더가 서해 세계선 장제도 무도하고 원래도를 당일에 시찰하는 이건 통일대전 1단계, 핵전 1단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최강의 경고입니다 8월 26일에 올라갔지만 8월 28일에 보도된 델타사 헤비가 파괴된 거라든지 9월 최근에 콜로리다에서 엄청난 홍수 피해가 났다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시리아전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공습하는가 마는가 공습으로 정권은 무너뜨리지 못하죠 그걸 지렛대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회담을 마무리하거나 또는 시리아의 곤란고언까지도 회복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면 캐리의 시리아 관련 강경 발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미 시리아전이 확전된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극동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미 9월 중순이고요 10월까지는 북미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일정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올해 마지막 두 달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긴장된 상황의 연속일 거다 북일 이건 외교죠 언제든지 풀 수 있습니다 북남 통일이죠 현재는 순항 중인데 고무적입니다 이미 이른바 아로내라는 조직사건 조작은 바닥을 쳤습니다 김이 빠졌고요 핵심들 수사도 묵비 투쟁으로 별 진전이 없이 진행됐죠 이런 사건은 재판으로 가면 흐지부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역사적으로 무죄 판결 날 사건들입니다 1950년대 진보당 1970년대 인혁당 재건이 1980년대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 다 완전히 무죄 판결 났죠 보수적인 재판부조차 다 재심해서 무죄 판결 내렸죠 결국 공안당국이 이런 조직사건 조작으로 통합진보당을 깨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흔드는 정도에서 진보 세력을 위축시키는 정도에서 촛불을 꺼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약화시키는 수준에서 정리될 판입니다 오히려 지금 촛불은 다시 거세게 타오를 조짐이고요 최근에 불거진 최총장 사건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3자 회담을 받았는데 김한길 민주당 기회주의 갈수록 민심으로 고립될 겁니다 과제를 짚으면 진보 세력은 일단 이른바 아로내란 업무 조작사건 이른바 소풍 조작사건에 맞서서 공안당국과 싸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은 이런 사건은 사건이고 촛불은 촛불이라는 관점에서 12, 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 반드시 박근혜가 책임지라고 만약 이런 식으로 공안탄압이니 뭐니 유신 독재식으로 나오고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말살하려 한다면 하야시켜야 한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재정폭탄이 자체적으로 터지거나 북으로부터의 통일대전 제한핵전 터지는 날에는 모든 게 바뀌고 끝장입니다 곧 추석이지만 정세는 긴장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미국이 화학무기 폐기한 최근에 합의하면서 시리아 공습은 사실상 철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신문에서도 이게 러시아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시리아 포함해서 중동 문제는 닥터 스테판에서 한번 다시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그저께 토요일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최고의 진보주의자들의 축제죠 에트드 루마니테라고 해서 루마니테 축제 루마니테는 프랑스 공산당의 기관지로 출범해서 지금은 좀 독립했는데 남코리아의 한길의 신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매년 9월 둘째 주 주말에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이는 축제를 조직하거든요 그 축제장 안에 세 개의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보스들이 있어요 이제 프랑스의 제대로 된 그 진보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행사에 참여했다가 몇 명을 만났는데 다들 요즘 러시아의 푸틴이 참 잘하고 있다고 엄지손가락을 내밀더라고요 최근의 초점은 다 시리아전입니다 그 시리아전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에 대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진보주의자들의 평가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리아전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동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긴데 초점은 이런 겁니다 중동 나라들에는 민주주의 문제 정교 분리의 문제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 친제국주의가 있고 반제국주의가 있어요 친제국주의는 당연히 친자본주의 친유대자본이죠 반제국주의는 반자본주의 반유대자본이고요 시리아는 반제 반유대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 시리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시리아 정부의 반제적인 입장과 시리아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입장 이 두 가지를 분별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진보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제국지를 반대하는 시리아 정부에 공습하려고 하는 미군이나 시리아 전에 개입하려고 하는 프랑스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시리아 내의 민주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도 놓치지 않고 있지만 현 정세의 본질이 아니죠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중동을 볼 때 대외적인 반제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민주주의 측면을 갈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 방일영 회장의 혼의 자식이 사남이녀다 여섯 명이다 하는 보도를 미디어운늘에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최총장 혼의 아들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눈에는 뭐 마 모인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러지 않았나 누가 그 말을 틀렸다고 하겠어요 예리한 지적이죠 미디어운늘이 잘 부각했어요 미디어운늘이 그런 조선일보를 일관되게 견제하는 것은 정말 잘 아는 겁니다 이번에 공안당국 또 수국 골통 세력들이 큰 실수한 것 같아요 최총장이 정말 혼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 여부는 최총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한겨레신문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시장까지 찍어서 보낸 그 이른바 최동욱 아버지를 둔 아들의 엄마 그 이제 학적부에 그렇게 기재해 가지고 나중에 그 이렇게 문제가 커지니까 그 엄마가 그거 사실 아닙니다 내가 이제 어찌어찌해서 그 아들을 갖게 됐는데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그런 훌륭한 분처럼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혼자 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적으면 남이 숙보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유전자 조사하면 간단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터뜨린 것은 이게 임기 중에는 곤란할 거고 물러나서 그런 소송을 하면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소개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배짱이죠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용판이 새빨갛게 거짓말하면서 한 거 그 전에 정보원에서 댓글 공작한 거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이어서 NLL 논쟁, 대화록 논쟁 이거 모두 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총장 혼해야 될 건 같은 경우는 아주 가볍게 보죠 이 친구들이 그러다가 만만치 않은 미륵보살의 미소에 귀태들이 화들짝 놀라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거 경적필표라고 최총장 우습게 보고 저질렀다가 된통당하는 작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검찰은 왜 조선일보 사주에 비리를 치지 않냐 이 바보들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최총장이 수준 있는 거예요 미친 개가 짖을 때 조선일보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게 그게 수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윤상 감찰과장이 나서고 호의무사가 나서고 또 인터넷에 수많은 농객들이나 네티즌들이 또 나서는 거죠 호의무사를 자처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리고 또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정권은 처음이다 라는 정권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 같은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물론 이제 박정희는 쿠데타를 집권해서 뭐 무리로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아닌데 근데 지금 시대에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걸 고려하면 만만치 않지요 지금 방금 그 50대 네티즌의 그 한마디가 바로 민심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 진리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고 최총장과 관련된 진실도 밝혀질 것이고 그만큼 박근혜 정권은 위기에 몰리게 될 겁니다 지금 지지율 70%라고 자만하고 있는데 김영삼 시절은 80%였어요 첫 해 그러다 나중에 막판에는 20% 이하로 떨어졌죠 거품이에요 한순간에 꺼집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 외 청산이라든지 한 개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개 없어요 외교라는 거 그것도 하나하나 한꺼풀 두꺼풀 벗기고 보면 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안 한만 못한 외교도 많고요 그리고 정적을 치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지금 얻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사상두각이에요 파도 한 번에 무너질 사상두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민병두 의원이 방송에서 한 말인데 아까 소장님도 박통이라고 부른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은 빅 브라더가 아니라 빅 프린세스다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민병두 의원이 했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녹조를 만들었는데 그 녹조라는 공간에서 박근혜 체제가 출범했고 그리고 거기서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괴물이 박근혜 정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괴물을 연상시킵니다 센스 있는 설명이네요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극동은 중동과 연결되어 있고 최도국 총장 일만 봐도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신 독재로 회귀하려는 박 정권에 맞서는 촛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